드레저와 함께 달려 레디 포 액션 Let's go 트러블 무릎차 드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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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에 헬로우 드릴거 같구요 퀴즈에 헬로우 드릴거 같구요 퀴즈에 헬로우 드릴거 같구요 퀴즈에 헬로우 드릴거 같구요 퀴즈에 헬로우 드릴성 또 bli 내erstけ MC님들 가운데 쪽으로 MC분들 가운데 쪽으로 오겠습니다 묻어준다 내 감정들 묻어준다 내 사랑에 후회 다시 네가 내 손을 잡아주기 전까지 묻어준다 저에게 음색을 안 soul 염격할 때는 제가 풀어 주세요 그럼 오늘 어떤 선생님이 염격하시는 거예요? 오늘 호랑이로 갈게요 아 혀석씨가 호랑이에요? 아 그럼 저 지우씨한테 배울래요 저러실때 호랑은 안하겠어요 아 네네 좋은거야 이거요 우리 쌍짱 오케이 한번 가르쳐주시면 아 일단은 먼저 안무를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음악 둘이 다른 안무를 찍을래요 원래 그렇게 엇박으로 들어가는거에요?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혀석씨가 네 앞에 네마디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마디 먼저 자 우선 딱 서서 45도 45도 90도로 인사를 한번씩 건네주세요 45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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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도 인사를 한번씩 건네주세요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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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그 다음에 Where you been on my life 때 띄워줍니다 일곱번 떼야돼요 5 이쪽부터 찾으면서 띄워주시면 돼요 왼발부터 네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아 왼발 어 벌써 신나는데요? 좋아요 좋아요 Where you are Hell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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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you been on my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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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리고 네 네 뒤로 넘기고 여기서 이제 오토바이 타다시피 그냥 룸 룸 룸 룸 파 네 아 좋습니다 네 일곱 번에 뛰어주시고 일곱 번에 뛰고 네 하고 제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셋 그리고 머리 위로 박수 머리 위로 박수 네 그다음에 왼 왼 왼 왼alal 왼발 왼손 한 번 해볼까요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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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? 아 쏙쏙 들어오네요 2번 8번 1번 이건 일단 쉽기도 하구요 네 잘 모르겠어요 quase 잘 모르겠어요 16,000 15,000 15,000 15,000 20,000